맞춤형으로 직국은 부족한 나라를 내 생각에는 너를 좋아해 줬어 근데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?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? 주실 수 있어 어? 맞춤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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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승 네? 나 희연 데리고 집사카페 갔다 와도 돼? 네 근데 진짜 잘생겼던데? 진짜요? 일부러 그렇게 한다 질투하는 거지? 아니요 막 아가씨 집에 일찍 오세요 막 이런데 설렌다 그치? 설렌다 질투한다 질투하는 거지? 아니요 아니요 질투해요 나 그러면 희연 데리고 갔다 올게 왜? 우리 오늘 공주처럼 여겼거든 일부러 맞아 머리 왜 딴 거예요? 네? 이지훈 머리 근데 진짜 예쁘게 닿았다 왜냐면 머리가 애매한데 선생님이 예쁘게 한 거라고 해서 최대한 예쁘게 한 건데요 머리 딸 수도 있지 제 손 목을 딸 순 없잖아 안녕 ㅎㅎㅎㅎ Henri 하여튼 갔다 올게 잘 그러면 아가씨 되고 온다 아가씨 대접 좋아 거기 가서 뭘 해주는 거는 거야 그 사람들이 대접 어떤 대접이란 있을까 いく 7 뭘 대접해서 음식을 대접해 준다는군가 여러명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게에에 속 바뀐다 남자분들 근데 밤을 먹고 하세요 힘들어서 와서 해줄 수 있게 fusion 고민상담도 해주고, 노래도 불러주고 고민상담? 어 노래도 불러줘요? 어, 막 사진도 찍어주고 갔다올게, 재수 숭배님한테 갔다 왔어요? 아니? 전화해봐, 전화해봐 숭배는 질투 안해, 근데 아! 뭐야? 숭배님, 여보세요? 숭배님! 숭배님, 안녕하세요? 아, 재수님이야? 네, 숭배님, 그 다름이 아니라 현수님 집사카페 간다는데 그 무슨 뭐, 남자들한테 대접받으러 가고 남자가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테이블 덜면서 뭐, 춤을 춘다던데 아니,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아니, 맞잖아 그, 숭배 괜찮나요? 아, 재수님? 네, 네 아, 우리는 뭐, 다른 데 가면 되지 아, 그쵸, 그쵸, 그쵸 아, 문구려하는 거예요, 숭배님! 아,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재수님이랑 숭배, 우리가 매일을 해줄게 아, 그건 괜찮아요 아, 그치 무슨 숭배가 우리가 매일을 입고 해줄게 근데 나 매일을 입으면 섹시할 것 같긴 해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최종인이고 네, 네, 아, 저희도 한번 좀 좋은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우리 개 말롱 안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저 오빠가 한번 우리 개 뭉치자 이런 사람들, 절대 안 모임 그러니까 말만 언니, 언니, 우리 빨리 봐요 네, 언니, 우리 WHY 지금 너무 죽을거야? 지금 많이 신나고 있더라고 oney gone 선생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드러나게 입고 왔어요 현저 은하 bones uni una 너무너무너무 짧아야 치마가 아니 내 이름은 현석 노출층이 있다니까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집사분들이 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 아가씨 스틴거지 아가씨 스틴 아가씨가 입은 건데 우리 다 희연이랑 아니 진짜 요거지 희연 입바람도 놓지 마 아니 입바람도 놓은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야 왜요? 나만의 집사 배워줄래? 일단 갔다 와볼게 근데 바람은 아니잖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지 마시고요 잘 갔다 오세요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하루종일 연락하지 마시고요 지진이가 갔다가 난 제승의 번호 좀 알려줘 아니 그럴 일은 없어 제승의 번호 좀 알고 싶어 아니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잘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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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1,943으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,943 5%선지가 꽤 됐었는데 무슨 소리 정도 으하하핳하하핳하핳하하하하하ANG 제가 시선으로 갈게요 시선으로 그래 시선으로와 언제 ago这 muitosиться 아 시작하자 네 Ras 오자라 절대 안 가고 둘이Conf 오케이 뭉치기 낼 듯? Bravecision 왜 이렇게 본kins 잘게 빠빠 else 우리 화장 좀 고치고 네 왜 고쳐요? 화장은 누구한테 잘 걸려? 아니 화장 안 하고 가면 우리 다 아가씨인지 모르니까 갔다 올게 살 갔다 올게 재승 나도 메이드 카페 기꿀 얼굴 거기 다 써야겠다 그냥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현수님 가자 해서 간건데 돈 다 쓰겠다고 하니까 나는 좀 기분이 슬프다 나하튼 진짜 울었어 제일 나쁜 사람 나의 숨 서운할 듯 어떻게 울는데요? 테이블 나무처럼 우리 아픈 마음 강 치유하자 오케이 뭐야? 치유하고 올게 재승 치유하고 올게요 그래요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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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현수님 오늘 여기로 귀가하는데여 이러니까 오늘 말고 영원히 거기로 귀가하라고 전해달라고 하는데 재승은 모르냐면 놀 수 있을 때 잘 놀라고 하래 응? 나 왜 못 놀지? 마지막 기회라 하는데? 동생은 아니겠다 동생은 아니겠다고 선생님만 가야 언니가 원해요 회사 이분도 플레이어 열기 삼기 스토어